1. 황색 포도상구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균체가 열의 강함 2. 독소형 식중독 유발 3.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 4. 엔테로톡신 생성 정답은 1. 균체가 열의 강함 2.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성분은? 1. 테트로도톡신 2. 셉신 3. 베네루핀 4. 삭시톡신 정답은 4. 삭시톡신 3. 어패류의 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성분은? 1. 해모글로빈 2. 트리메티라민 3. 메탄올 4. 이산화탄소 정답은 2. 트리메티라민 4.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1. 피마자 2. 표구버섯 3. 미숙한 매실 4. 모시조계 정답은 2. 표구버섯 5. 과거 일본 미나마타병의 집단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1. 카드뮴 2. 납 3. 수은 4. 비소 정답은 3. 수은 6. 소시지 등 가공욕 제품의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1. 발색제 2. 착색제 3. 강화제 4. 보존제 정답은 1. 발색제 7.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1. 석탄산 2. 크레졸 3. 과산화수소 4. 포르말린 정답은 1. 석탄산 8. 식품의 변화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산폐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 2. 발효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에 분해 3. 변질 식품의 품질 저하 4. 부패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미생물에 의해 분해 정답은 2. 발효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에 분해 9.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은? 1. 유기인제 농약 2. 유기염소제 농약 3. 유기불소제 농약 4. 유기소은제 농약 정답은 1. 유기인제 농약 10. 식품청과물의 주요용도 연결이 오른 것은? 1. 삼이산화철 표백제 2. 이산화티타늄 발색제 3. 명반 보존료 4. 호박산 산도조절제 정답은 4. 호박산 산도조절제 11.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보건복지부 장관 2. 경찰서장 3. 보건소장 4.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정답은 4.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12.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에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정답은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3.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 냉동시설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써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4.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정답은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15.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된 것은? 1. 식품첨가물 2. 화학적 합성품 3. 항생제 4. 의약품 정답은 1. 식품첨가물 16.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은? 1. 호화 2. 호정화 3. 산화 4. 노화 정답은 1. 호화 17.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은? 1. 탄소와 질소 2. 아미노산 3. 지방산과 글리세롤 4. 포도당과 지방산 정답은 3. 지방산과 글리세롤 18. 젓갈의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다 2.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정도가 적당하다 3. 자기소와 효소작용에 의한 것이다 4.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정답은 2.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정도가 적당하다 19.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전해질을 잘 녹여 용매로 작용한다 2.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3.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한다 4. 동식물의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여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전해질을 잘 녹여 용매로 작용한다 20.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가? 1. 응고성 2. 용해성 3. 팽윤 4. 수화 정답은 1. 응고성 21. 저온살균은 섭씨 100도 이하의 온도로서 균의 일부만을 죽이는 방법이다 다음 중 저온살균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병원균만 죽이려고 할 때 2. 높은 열처리를 하면 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열에 약한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4. 요구르트를 만들 때 필요한 발효를 시키기 위하여 스타터를 첨가할 때 색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 1. 안토시아닌 2. 클로로필 3. 안토잔틴 4. 미오글로빈 정답은 1. 안토시아닌 24. 섬유소와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2.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3. 변비를 예방한다 4. 모두 다당류이다 정답은 1.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25. 과실의 젤리와 삼유소와 관계없는 것은? 1. 젤라틴 2. 당 3. 팩틴 4. 산 정답은 1. 젤라틴 26. 탄수화물의 분류 중 오탄당이 아닌 것은? 1. 갈락토오스 2. 자일로오스 3. 아라비노오스 4. 리보오스 정답은 1. 갈락토오스 27. 시에이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1. 육류 2. 과일류 3. 우유 4. 생선류 정답은 2. 과일류 28. 황암유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1. 트레오닌 2. 시스틴 3. 메티오닌 4. 시스테인 정답은 1. 트레오닌 29. 하루 필요 열량이 2500kcal일 경우 이 중에 18%에 해당하는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 한다면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인가? 1. 50.0g 2. 112.5g 3. 121.5g 4. 171.3g 정답은 2. 112.5g 30. 조리와 가공 중 천연색소의 변색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2. 효소 3. 질소 4. 금속 정답은 3. 질소 3. 질소 5. 수리와 가공 중 천연색소의 변색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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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색소가 되나?